뒤진 어허우의 분위기 좋네 elu사 여기 어디 정육점에서 나오신거야? 아니 아니 어디 정육점 사장님 여기 정육점 사장님 아니야? 정육식당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여기 정육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매일은 알바라 아 그래요? 아 이거 장난 아니네 소금 소금 야 고기 장난 아니다 소금 아니 여기 뭐 무료 배급소 같은데 지금 사실 여기 찍으시면 안돼요 찍으시면 안돼요 왜 안돼요 왜 안돼 어이